오~~ 자 다음 누구에요? 저요 너에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해요 이 다음에 어떻게 제가 하죠? 너 다음에 나에요 아하 오케이 그러면 찢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오빠가 또 여자 춤추면 항상 내가 남자 춤추다만 해요 항상 이렇게 저는 그러면은 2PM님들의 아하! 아하! 알죠 알죠? 그거 하나요? 그거 그거 할거에요 두피엠님들 우리집 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그거 있어요 김미김미 김김미 아하! 김미김미 김미김미 진! 안다 그거 이 친구 이름이 김미진이에요 그러니까 김미김미 김미김미 이쪽이 있고 진 하시면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PM 우리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사한 소리 다 크게 감사합니다 됐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것보다 열심히 예쁘다고 하셨어요 응 아 네 에이 아 김미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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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예 그녀빛 오예 정글 인사 greatly 고맙습니다 으 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